도심 속 흉물로 방치된 부산 황령산 스키돔 주변이 다시 난개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기존 부재 2배가 넘는 땅에 숙박시설과 찜질방이 추진 중이어서 환경해소는 물론이고 특혜 시비도 일고 있습니다. 김성기 기자입니다. 2008년 부도 뒤 부산의 흉물이 돼버린 황령산 스노우캐슬입니다. 2012년 부지와 시설을 인수한 새 사업자가 최근 사업 변경 계획서를 부산시에 제출했습니다. 기존 실내 스키장은 키즈랜드와 감성 놀이터로 활용하고 기존 부지의 2배 가까운 부지를 확장해 숙박시설과 데크 캠핑장, 사우나와 찜질방을 짓겠다는 안입니다. 3,500평 규모의 사우나와 찜질방은 4층으로 사실상 숙박시설인 산림휴양관은 2, 3층 높이 건물 40여 동으로 추진 중입니다. 추가 환경 훼손이나 교통 문제는 불가피합니다. 문의만 정상화일 뿐 사실상 제2의 개발 계획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당초에 12만 평방미터 정도의 면적을 지금 25만 평방미터 정도로 배 이상 지금 너렸다는 것이 상당히 좀 과다하다고 볼 수 있겠고. 문제는 사업 허가 이후 설계 변경을 거쳐 호텔이나 골프연습장 등 다른 시설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감정가 1,790억 원이었던 스노우캐슬 부진은 31차례 유치할 끝에 124억 원에 팔려 헐감매각이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개발 이익에 따른 특혜 시비 때문에 부산시도 신중한 입장입니다. 새 사업자의 개발 계획은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공원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난개발을 우려한 여론이 비등한 만큼 공원위원회의 상정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KNN 김성기입니다.